지금까지 아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기가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 하나는 문장을 완성하기가 어려워서였거든요. 이건 그냥 책을 많이 읽고 많이 듣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이 영어 공부를 시키면서 가장 후회했던 게 바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너무 일찍 문법을 시작했던 거였어요. 도대체 영어 문법은 언제 시작해야 되는 거야? 문법은 어떤 책으로 하는 게 좋을까? 안녕하세요 마마린입니다. 제가 요즘에 수학에 대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렸었는데요. 여러분 영어도 혹시 수학만큼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아 저도 좀 찔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수학 문제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풀리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하다 보면 시간이 생각보다 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원래는 해야 되는데 뒤로 밀리고 밀리다가 영어를 빼먹을 때도 있어요. 예전에 아이랑 간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수학보다 영어가 좀 자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못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본인이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보다 재미도 없고 그래서 말해줬죠. 수학을 네가 집에서 얼만큼 하니? 그랬더니 아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평일이죠. 매일매일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어는 몇 시간을 하니?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해요. 영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유동적으로 시간도 바뀌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해놨다가 수학 때문에 밀릴 때도 있어서 안 할 때도 많고 그때 무릎을 탁 치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야, 수학처럼 영어도 매일 해봐. 그러면 자신감이 는다? 시간 상관없어. 매일 꾸준히 정해진 거를 딱 몇 개월만 해봐. 지금보다는 재밌을걸? 안 하니까 못한다고 느끼는 거고 못한다고 느끼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영어가 재미있으려면 익숙해져야 돼. 이게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잖아? 그럼 자신감도 생긴다? 일단 딱 한 달만 해봐. 그래서 그때부터 하다 안 하다 한 영어를 매일매일 꾸준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최근에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문법인데요. 저도 한국에서만 영어 공부를 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영어를 좋아하는 엄마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영어 시험을 봤을 때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영어를 한국에서 학원을 안 다니고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영어 원서를 읽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문법을 기본적으로 깔아주고 그 위에 풍부한 어휘를 얹어주면 그게 모든 영어의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원어민처럼 말하고 쓰는 거는 그 모든 게 바탕이 된 후에 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아이나 저나 우리한테 남는 게 시간이다 보니까 문법을 해보겠다고 되게 가열차게 시작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머릿속에 남는 게 몇 개 없더라고요. 우선 문법 그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이해를 하더라도 그 규칙을 똑같이 문장에다 적용시키는 것도 상당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이게 싹 소화가 되지 않는 거죠. 제가 아이 영어 공부를 시키면서 가장 후회했던 게 바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너무 일찍 문법을 시작했던 거였어요. 물론 문법을 나중에 다시 시작을 했을 때 아 이게 어렸을 때 배웠던 게 어렴풋이 남아 있어서 더 쉽게 받아들이더라는 장점은 있었지만 저학년 때 문법을 하면서 아이가 정말 못 받아들이는 거를 억지로 시켜봤던 걸 제가 돌이켜봤을 때 아 결코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었다. 그 시간에 책 한 권 더 읽힐 걸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문법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거를 깨닫고 그때부터 영어 챕터북을 많이 읽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것을 원없이 보고 했는데요. 그러다가 아이가 4학년 때 김기훈 선생님이 쓰신 천일문이라는 문법책을 처음 접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천일문이 3권이에요. 그 중에 저희는 지금 2권까지 나간 상태로 멈추고 5학년이 된 지금은 이 낱개로 되어 있는 워크북만 따로 풀고 있어요. 왜 2권까지만 나갔냐면 아이가 3권을 읽어보고서 이해가 잘 안 간다고 해서 일단은 1, 2권 워크북으로 복습을 하면서 받아들일 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들마다 때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실제로 전문가들도 문법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희 집도 아이가 5학년이 되니까 그제서야 작년까지만 해도 이해를 못했던 문법들도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렇잖아요.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도대체 언젠지 우리 엄마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조금 더 일찍 경험을 해본 선배 마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미리 문법책을 좀 구비를 해놓으시고 아주 가끔 잊어버릴만 할 때쯤 아이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소화가 되는지 이해가 잘 되는지 이런 거를 좀 다음 단계를 살짝살짝씩 보여주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엄마가 무조건 이때다 싶어가지고 진도를 쫙 빼는 거는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를 몸소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제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시행착오를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집에서 공부할 때 어떤 문법책으로 보면 좋을까요? 저희는 집에서 공부를 하니까 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이가 읽어만 봐도 이해가 딱 되는 거 그거를 제일 우선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 천일문이 문법적인 면에서 아이가 혼자 보더라도 이해가 어느 정도 될 정도로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선택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예문이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였어요. 개념이 하나가 나오면은 그 개념에 딱 맞는 예문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숙지를 하면은 개념이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개념을 읽고 예문을 읽고 문제를 푼 다음에는 오늘 배웠던 걸 정리하는 의미로 제가 예문을 보고 우리말로 해속된 문장을 읽어주면은 아이가 거기에 맞게 영어로 번역을 해보는 시간을 꼭 가졌어요. 이 천일문에서 나온 예문들로 외워보고 번역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예문이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영작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영어로 번역을 해봤을 때 오늘 배운 문법 개념을 알면은 그래도 정확하게 번역해서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틀린다 하면은 그 개념이 있는 부분만 다시 한 번 복습을 했었고요. 이미 영어책도 많이 읽고 듣기도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제 문법책을 익히면서 영단어 4개에서 8개 사이 정도로 구성이 된 정확한 문장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또 확실한 자깃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매 단언마다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책이 또 워크북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워크북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영어 문제집에 대부분이 워크북이 딸려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조금씩 그 단원에 맞는 워크북을 풀다 보니까 배운 걸 금방 써먹는 거라 그때는 잘 풀어요. 그런데 나중 되면은 또 기억이 안 나는 사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일문을 시작을 할 때는 워크북은 아예 제껴두고 개념서만 1, 2권을 먼저 나간 다음에 그 다음 워크북을 풀면서 틀린 부분만 다시 개념을 체크를 하고 있어요. 개념을 읽고 바로 문제를 풀 때는 뭐가 구멍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바로 읽고 바로 푸니까 당연히 쉽게 잘 풀리죠. 그런데 천일문 2권 풀 때까지가 거의 1년 정도 걸렸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잠깐 쉬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워크북을 풀게 되는 거니까 기억에 남아있는 게 있고 기억 저편으로 또 사라져버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라진 기억들을 이제 문제를 풀므로써 다시 상기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잊어버렸던 부분 문제 풀다가 틀렸던 부분이 잊어버렸던 부분이죠. 그 부분을 개념 정리부터 다시 하고 예문 다시 보고 하니까 아이도 그제서야 조금씩 영어의 친밀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못하진 않네? 이 정도? 지금까지 아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기가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 하나는 문장을 완성하기가 어려워서였거든요. 그런데 몇 안 되는 단어들로 구성된 이 문장들을 정확한 문법으로 자기가 구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점점 더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이건 그냥 책을 많이 읽고 많이 듣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아이같이 약간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말을 하고 싶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렇게 예문이 잘 돼 있는 문법책으로 예문을 익히게 해주면 아이가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영어를 말해보고 쓰고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하나하나 이해가 잘 돼야만 다음 진도를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책 한 권을 딱 사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 딱 끝낸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끌고 가는 거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를 경험해 본 선배 마음으로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이해되는 만큼 개념짐도 먼저 나가지고 그러다가 기억이 사라질 때쯤 다시 한 번 워크북으로 확인 작업해주고 그런 다음 다음 부분을 살짝살짝 보여주기를 반복하면서 아이가 영어의 끈을 탁 놓지 않도록 도와주면 영문법도 집에서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마마린이었고요.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